단통법 이후 최신폰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이제 보다 산 중저가폰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.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산 스마트폰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이곳은 해외 스마트폰을 구매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는 얼마 전 중국 IT 기기 브랜드 샤오미의 스마트폰 체험센터를 열었습니다. 하루에 많게는 5팀, 적게는 1, 2팀씩은 꼭 와서 제품을 보는 편입니다. 아이폰이나 갤럭시, 삼성폰 외에는 한국에서는 다른 폰들을 접하기가 어렵고 단통법 이후에 가격적인 이슈가 많이 비싸진 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폰을 찾기를 원하는 고객들이나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비슷한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40만원, 30, 40만원이면 되니까 반 가격으로도 비슷한 가성비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많이 느끼는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